누가 살아있어요? 심수련! 그 여자가 돌아왔다고요? It's payback 염병하는 무슨 payback야 돈 잃고 배신당하고 살인자 되고 당신 혼자 외롭게 깜빵에 있게 되진 않을 테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받은 대로 돌려줘야지 당장 이혼 수상 준비해 내가 혼자 죽을 것 같다 다시는 내 앞에서 살았지 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식 지켜야지 엄마니까 자식 지켜야지